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국힘당의 부당한 그런 결정을 항의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힘당이 너희들이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아마 또 대우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지가 쏟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은 속내가 이런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왁왁 해봐야 뵐 수 있겠나. 결국 우리를 찍을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가 마음대로 하더라도 너희들이 찍소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도태우 후보도 그냥 낙마를 시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선거를 해보게 되면 사람들이 요즘에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대한민국에는 어느 지역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국힘당이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어느 어느 지역밖에 없는 걸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태우 후보의 결정이 굉장히 옳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장해찬 씨도 보면 본인이 잘 결정해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으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있으면 도태우 후보처럼 그렇게 무소속으로 출마하든지 이번에 밀리게 되면 이제 그걸로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는 힘든 거죠. 어쨌든 도태우 후보가 결정을 했는데 5.18 폄훼배발언 논란으로 어떻게 이제 5.18이라는 그런 사건이 그냥 완전히 그냥 성력화가 돼 버려 가지고 참 문제가 큽니다.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후보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는 무소속 출마를 선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서 대구 중남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무소속 출마의 변을 본인이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도태우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중구 남구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차례의 경선 과정에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대구 중구 남구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선진화를 향한 깃발을 사수하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 삼성상해 2228민주운동에 발상진 중구 남구의 아들로서 건국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정신을 이어받아 중구와 남구를 보수의 상징으로 되살린 일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정신으로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해 모든 열정을 바쳐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2018년 남북군사합의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활하고 2023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원 판사를 심판하자고 나선 것도 오로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는 그침없는 보수의 일꾼으로 보다 신중하고 보다 뜨겁게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저에게 보여주신 중구 남구 주민 여러분의 믿음과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 당당한 국회의인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 중구 남구 주민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검증받겠습니다. 더욱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6일 날 도태우 변호사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많이 고심을 했을 것이고 결국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고 또 대구 광역시 중구 남구의 유권자들을 위한 그런 길이다. 이렇게 아마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마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당이 이제 공천을 박탈해 버렸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또 대구 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대구은행의 후원 계좌를 만들어서 아마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그런 관심을 더해 주시고 그래도 원 내에 이 선거 문제를 잘 아는 분이 들어가셔 가지고 물론 이제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호불호는 다르겠지만 저는 대성적인 그런 견제 생각할 때 민경욱 전 의원이 경선 과정마저 이렇게 박탈당하고 저렇게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을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도태우 후보가 무소속 신문으로도 원 내에 진입해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그런 부분에 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대구 광역시에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도태우 후보에 대한 많은 지지가 뒤를 따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역시 대구 사람들이 참 다르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는 이 문제뿐만 아니고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그 많은 대한민국의 지역들 가운데서도 대구 광역시 시민들이 유일하게 대구투쟁본부를 결성해 가지고 정말 지치지 않고 그렇게 크고 작은 집회뿐만 아니고 많은 그런 행사들에서 선거 공정성을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최영호 대표 이하 힘을 다하시는 모든 대구 시민들에게 정말 대단하듯 힘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 결점에도 불구하고 대구 광역시의 중구 남구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도태우를 원내 진입시키는 것이 단순하게 도태우를 당선시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대구 광역시 시민들께서 뜨거운 그런 성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